마śnie flush. 완전히 없겠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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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진짜 아니. 장난 장난 많 아니에요. 아. 죄송해요. realize now. 랄oons 아 아 아 으 으 으 아 으 예에에 아 으 으 으 으 으 으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아!!! 으악!!! 어떡해... ㅠㅠㅠㅠ 태어나고 다시 붙이면 안 돼요? 아 돼? 응. 전공연 10분 전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진짜 대한민국은 곰을 승리할 수 있네요 그리고 무대에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자신감 있게 고생했어요 외진아 어땠어? 들어가기 전에 너무 떨렸는데 또 막상 하니까 너무 흥분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 발톱은 누가 발라주는 거야 아이고 어떻게 또 그랬어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를 많은 분들하고 같이 보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는 분들에게 이제 불편함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촬영까지 응원단이 있다 보니까 이런 섭외가 또 그냥 바로 그냥 돼버렸어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그거를 아 여깄다 어 어디서였어요? 여기 아 서랍? 안녕하세요 예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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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쪽으로 여깄다 진짜 너무 하 거기서 남편의 보내는 노트북 스테이지요. 셋, 둘, 셋, 하나, 체. 어휴, 어케이. 어휴, 어어, 어어. 에이 다 아닌데 아이고 아아 아아 염찬 석세구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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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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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진짜같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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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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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한입만 더 아아 으으으으으으으 달리를 들어왔는데 가 욕을 가서 연예민이 얘기해 드리고 못 먹어 한 잡을 우리 놀지 우리 어렸을 주의해서 당장 깜짝 너보다 내가 뭐를 하지 어서 오늘 한국시리즈 칭차전 시위구는 영화배우 손예진입니다. 많은 남성팬을 확보하고 있는 손예진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팬입니다. 남성분들은 대부분 손예진씨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 칭차전, 고양이 대구라고 합니다. 시구를 위해서 머리를 묶고 나왔는데 아주 단정해 보이는데 7차전까지 가야 시구자 섭외를 해놓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손예진씨가 선뜻 글로우를 안키고 갑니다. 어제는 프로골퍼 배상문 프로골퍼가 시구를 했고요. 손예진씨의 한국시리즈 7차전 시구였습니다.